형은 이거 계속 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멘트들 준비하는 게 더 부담스러워 네, 이번까지 금메달을 따가지고 저희 멤버들과 함께 다 같이 큰 이빨을 맞춰가지고 가요 계획을 씹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좋다! 멋있다! 전주에 이번에는 감독샷 뭐 보여줄지 기대해야 돼 결국 제일 기대되는 게 그거예요 승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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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나날이 감당이 안 돼